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머리가 아픈데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선택 한국납세연맹 회정 연결해서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연말정산 이렇게 되면 뭔가 이중적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연말정산이 다행히 간소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 서비스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년 국회청에서는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모든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지되는 영수증이 나옵니다. 달라지기보다는 근로소득자들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는 것을 직접 챙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보청계라든지 필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라고 그랬죠? 안경 그리고 구입비라든지 콘텐츠 렌즈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육 교복 구입한 거 그리고 기구금 영수증도 일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받는 서류라든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외국 학비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세가 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활롱 동의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해줘야만이 자녀가 쓴 월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개인이 정보활롱 동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줘야만이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미리 세금을 다 내놨지만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다시 내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사실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세액공제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받을 수 있게끔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대충 떼고 그렇죠. 미리 떼잖아요. 네.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할 때 세금이 적게 나와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 각종 공제되는 영수증을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 간수화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 10개 정도 항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걸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면 그만큼 또 세액공제가 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홈택스를 하지 말고 손택스를 하라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하는 시스템은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수화 시스템 있는 서류를 출력받아서 회사로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이라서 직접 근로속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자기가 직접 해서 회사로 정보를 송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나 이런 쪽에 일단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고 거기서 체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미리 내 세금을 띄었던 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공제를 할 수 있게끔 보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회사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공지하는 걸 잘 들어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재테크보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다 이러면서 직장인들은 절세를 위한 팁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절세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독공제를 몰아라 이렇게 상식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연봉 차이가 부부 연봉 차이가 좀 적거나 가족의 소독공제나 지출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소독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낮춰야 부부 가족 전체의 환급이 더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세테크는 자기가 한테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폭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좀 몰아줘라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연봉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부부 양쪽이 어떤 곳에서 각각 조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런데 사실상은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그거를 계산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벌이 부부 절세 코너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꼼꼼히 한다고 해도 결국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연말정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뭘까요?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 카드가 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세법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라든지 암주술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 중에 중통이라든지 뇌질환에 걸렸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의사한테 발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이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해서 차남이나 사위 몇 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공제받으면 되는데 입원 이런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이 보통의 경우는 부모님의 나이가 기본제 나이가 되려면 만 60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60세가 안 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공제는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물론 자기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많이 공제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실제 내가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관련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챙겨봐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까요?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 밑으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최고 한도인 일반적으로 300만 원 소득공제가 최고 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제율이 2배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쓰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또 내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고 혹은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리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개념에도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세액공제는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나오는 세금에서 워료비 세액공제가 15%다 그런 거는 15% 워료비 지출액의 15%를 그냥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하죠. 소득공제는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을 해준다. 150만 원을 돌려간다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가세표준의 세율이 틀립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환급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